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사롱에서는 최근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한국의 대응, 대책, 마음가짐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미세먼지, 공기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시작된 것은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중국의 오염원 현황, 배출 현황에 대한 그런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또 한국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환경당국자, 또 일부는 외무당국자들도 한 목소리로 절대로 중국의 책임이 없다. 그것은 바로 오염 상황은 한국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각종 언론에서는 중국의 오리발에 대해서 굉장히 분격도 하고 분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국적은 한국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면 우리가 납득하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큰 기대를 하기 힘들죠. 중국이란 여전히 외관은 시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입니다만은 당이 모든 문제를 관할하는 일종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당의 입장이 중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오염원에 대해서 배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일단 결정하게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모든 사람들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가 가끔 언급합니다만은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책임지는 걸 되게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현안이 되면은 책임을 가능하면 안 지는 쪽으로 그렇게 발언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도 중국은 스스로가 한중 사회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아마 위아 같은 그런 태도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스스로가 자구책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질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10년 됐습니다. 10년. 대기오염 문제가 현안 과제가 된 게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그동안 뭘 했냐 이야기죠.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역대 정부들도 어떤 활동을 했냐. 항상 한국사회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늘 그 이벤트와 같은 부분을 중시하죠.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그런 문제를 치료하게 파헤치고 또 과학적 근거를 밝혀내고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미흡하다는 이야기죠. 돈이 없었어도 아닐 겁니다. 아마 관련 부처들은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으리라 보고 또 설령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하급한 그런 주제를 다뤄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회가 지금 정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해서 하루하루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도는 사회가 그런 당면하고 있는 큰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깊이 파고드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이 최근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대기오염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도 어른들은 좀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수준의 대기오염 상대가 계속됩니다. 10년 동안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대응을 해 왔다면 지금 정도는 이 환경문제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진일보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전국에 정말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수대학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학위를 받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 환경공학 같은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실력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로 아주 세분화된 그런 주제를 맞고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것은 현재 한국의 미세먼지의 오염원이 어딘가라는 문제죠. 오염원이 첫 번째 요인은 뭐고 두 번째 요인은 뭐고 세 번째 요인은 뭐고 네 번째 요인은 뭐고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문제가 맥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지정돈이 돼야 우리도 노력할 수 있지만 또 중국 측에다 그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득을 하고 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중국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중국 측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우리는 사회적 문제를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들이 부족하냐 이야기죠. 항상 떠내기 살림 같다는 거죠. 예산을 퍼부어서 잠시 축제 한번 벌리고 그 다음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고 한국의 공공건축물을 볼 때도 다음에 세대가 흘러서 기념비적인 그런 공공건물로서 기억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야기죠. 그것도 코드가 떠내기 살림처럼 이렇게 대하기 때문이죠. 이 문제뿐만 아니고 드디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내한 관광객 수가 2배 차이로 결과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겠지만 저는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격차가 점점점점 벌어지고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염은 배출 현황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우선 확보해야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얼마를 가동할 건지 원자력을 다시 또 더 집중할 건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중국 측에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모든 과학적 사고의 기초라는 것은 Y 이콜 FX와 같은 것이죠. 오염은이라는 그런 Y가 발생했을 때 배출은 결정 요인이 뭐냐 X1, X2, X3, X4가 뭐냐 이걸 가장 먼저 밝히는 것이 모든 그런 문제 해결의 지렘길이자 기반이자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전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가장 실력 있는 분들을 모아서 오염원의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그 다음 또 10년이 지났을 때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도 나라가 되면은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최근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오염원 배출 현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아주 부실한 대응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